아니 근데 이게 딱 보면은 몸 안에 있는 거 안 갖고 그냥 강에서 돌을 주워온 느낌이에요.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대부분 담낭을 제거하고 나서 고 안에 있는 돌들을 꺼내서 찍어놓은 사진입니다. 약간 긴장하신 것 같은데. 수술로 담석을 제거하면 체중이 준다. 진실 혹은 거짓. 대부분은 거짓입니다. 왜냐하면 담석이 있어서 잘 식사를 못하시고 소화불량이 있었던 분들이 담낭 절제를 해서 담석이 제거되고 나면 더 밥을 잘 드시고 건강하시기 때문에 체중이 꼭 늘지는 않지만 더 건강해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많은 분들이 잘못 아시는 게 담낭을 절제하면 소화를 못 시켜서 체중이 빠질 거다라고 추측을 하시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. 우리 몸에 소화를 방해하던 그러한 방해 요인이 제거되니까 더 식사도 잘하시고 건강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. 아 그래도 또 좋은 쪽으로 그래도 가서 다행이네요. 건강해지기 때문에.